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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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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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양념장 초콜릿 초콜릿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딸기맛 자동차는 라온이 더 맛있더라고요 대파 Они 많이 먹으면 좀 더 맛있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치즈가 더 맛있을 거예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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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